이게 좀 비슷합니까? 네 그래서 뭐 연대를 보니까 이게 더 먼저 보고서 결국 이걸 상당히 배치맞기 좋게 얘기를 해서 배치맞기는 게 아닌가 그 다음 노래는 황량한 벌판에서 근데 뭐 번역에 따라서 뭐 초원의 노래 뭐 이런 것도 있고 귀를 잃은 마구의 노래 제목이 여러 가지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원에서 마구의 귀를 잃어버렸는데 겨울이었나 봐야 결국 이제 얼어죽게 생긴 상황에서 아마 나온 그런 노래 같습니다. 들어보길 하겠습니다.